최근 의성군 철파리 마을에서 특이한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바로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120세 마을카페인데요. 120세 마을카페 덕분에 철파리 주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 권혁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사무국장 권혁배입니다. 네, 우선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직후 2018년 9월에 사회복지 분야 도정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이웃사촌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과제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경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와의 복지사각지대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구 중 포항, 안동, 성주, 의성 이렇게 4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성군은 2020년 6월에 전담 인력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마을 봉사 동아리 및 소모임 조직, 주민모임 활성화, 공동체 의식 함량을 위한 교육훈련, 주민주도의 복지계획 수립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와의 복지사각지대와 같은 복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최근 의성읍 철파리에서 주민을 위한 마을카페를 오픈했죠. 이 카페 이름이 120세 마을카페로 특이한데 어떤 카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마을카페는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과 주민 리더 두 분께서 마을정자에 매일 나오셔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두 잔을 전해드리면서 마을의 작은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중 이러한 봉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을주민이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우리 센터와 마을주민의 의견을 일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낡은 마을정자를 수리하여 늘 푸른 꿈의 정자라고 명하는 곳에 믹스커피, 블랙커피, 간단한 차종류를 준비하여 주민 리더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 돌봄 공동체 수립을 위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카페의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120세 카페라고 하였습니다. 100세는 기본, 20세는 덤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의성업 7,8인은 현재 8,90대 어르신분들이 마을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셨으면 하는 바람과 염원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이 120세 마을카페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모두들 좋다고 하시죠. 무엇보다 경치 좋은 곳에서 마을일, 개인사를 얘기하며 오전, 오후 어느 때나 나오셔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드시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27일 마을카페 오픈식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카페가 있는 곳이 예전에는 마을정자가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정자 주변과 체육기구가 놓여진 공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을 통해 마을숲길 정비, 민간학 협력으로 그린 아름다운 마을벽화, 낡은 다리를 꽂힐 용의 꽃다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민들,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의성읍 철다리의 마을카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마을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카페의 설림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한데요. 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운영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마을에서는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을카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나 물품 기부를 통해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사촌복지센터도 마을카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3개월치의 커피, 차종류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에서 숲길정비사업, 고추, 꼭추따기 등 마을사업을 통해 자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인스턴트커피로 나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여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마을에서 논의 중입니다. 네, 이 카페처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는 주구 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또는 위기 가구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치매 예방을 위한 마을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노치원의 경우 마을 안에 재능이 있는 주민이 강사가 되어 주민에게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예방과 마을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여 현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 노치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는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통해 보다 원활한 가족 소통을 도왔으며 치매 경계 또는 위험이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색칠하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뜨개질로 수제미를 만들어 무료 나눔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행복한 주민, 활력 넘치는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의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세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사촌복지센터의 권혁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